와! 당신 곁에 우리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프리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프리츠라고 하고요 저희의 열정적인 춤과 노래로 여러분들께 밝은 에너지를 선물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나 하나 슈아 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게임 프로모션곡 건설출동이라는 곡이었고요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 데뷔곡인 인류체대 난제 5회 5회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응원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슈아 슈아 유나 경쟁과